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리하미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들이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수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음에 대한 심판 물론 오늘 여러 작은 주제들이 모여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기준, 마음의 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마음은 생각의 자유로운 경연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선택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항상 중심이 있어야 하고 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망설임과 또 갈대와 같은 갈대 상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고 분명한 길과 또 길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방황하고 갈등하고 또 삶의 어떤 보람도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은 생각의 장소가 아니라 결정의 장소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또 마음을 정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정한다 이것은 우리 안에 분명한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 결정은 양자택일 그러면 갈등하게 됩니다 양자택일이 아니라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순종 그것이 결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 온 줄로 여기지 말아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는 천지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가운데 당연히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성경이 아직 쓰여지고 정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구약성경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강화시켰을까요? 약화시켰을까요?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잃어버리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다시 율법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안식엘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키고 또 율법들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선면의 역사가 실패했는가? 왜 그들이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건 분명하죠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멀어졌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강화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행하려는 유대인들이 있는 걸 보게 되죠 미간에 손목에 그리고 문지방에 이 말씀을 붙여놓고 또 길을 다니면서 말씀을 이렇게 흔들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 오늘 말씀의 20절에 내가 너희의 기론이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서기관 그리고 바리세인들은 율법을 두 범주로 나누고 248개의 긍정적인 명령과 365개의 부정적인 명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 각주를 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잡혀오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오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대부분은 히브리어를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그들이 다시 거기에다가 추가로 해설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포로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귀환했던 사람들 이제 지식층은 헬라어를 쓰고 평민층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 대부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중세시대하고 비슷합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은 라틴어로 사제들과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예전 중심으로 예전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상이 굉장히 강화되고 또 예전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순전하게 나아가지 못했다 그것이 중세시대의 비극인데 유대인들에게도 그와 같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독점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민들에게는 일반 백성에게는 율법의 멍해와 부담은 있을지언정 그 말씀을 살아내고 지켜낸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그들이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도 그 말씀을 세분화시키고 또 그들이 지키는 생활 속에서의 율법적인 규정들을 더 강화시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뜻에서는 많은 부분이 빗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전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상황에 적합화시키는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탈무드, 미드라시 이런 데서 보는 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발전을 시킨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그렇게 임으로 패하거나 변경하거나 없애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이전 것은 다 무효하고 이제 새로 쓴다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한례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쓰지 않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돼서 젖을 먹습니까? 그러면 어릴 때 젖을 먹은 것이 온전히 다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그 시기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은 귀에다가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결이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장하는 단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산의 원근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근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창조로부터 완성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도히 흘러가고 우리 안에 생명의 소우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에 필요한 말씀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기에 따라서 또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어 가는지 마태복음 글에서 말씀의 성취와 완성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가상 칠현 일곱 마디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일곱 마디가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돌아가시는 그 정신없는 가운데서 그 모든 말씀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옷을 찢어 나누던 그 병정들의 패악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낙유새끼를 탔던 것도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두고 뿔뿔이 흩어짐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도 되지만 안심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부처님 손바닥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부처님 손바닥이었던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얘기할 때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그런 속담을 인용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경계 율법은 바로 그 구원의 경계 하나님의 마음의 경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는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생명의 경계가 엄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경계가 엄격하지 않다면 그건 축복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라 묵상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것은 아니 하나님이 은혜고 구원이라며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러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울타기의 경계가 가까울수록 문제가 있는 거죠 자동차를 찰 때는 안전벨트를 꼭 앞뒤에서 메워야 하는 것처럼 두 발 달린 탈 것을 탈 때는 헬멧을 꼭 써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나 그리고 안전한 장갑이나 작업화를 제대로 신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다치지 않을 뿐 아니라 생명을 부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경계 안에 있어야 우리는 저주를 피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축복과 저주의 경계들을 넘나드는 사람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여러분은 보지 않습니까? 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도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인생을 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피할 수 있는 저주를 그냥 물 마시듯이 마시는 사람들을 봅니다 마음의 저주 이미 지옥을 미리 맛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충동, 죽음의 경계선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울타리를 넘는 사람은 평소에 없습니다 그러나 울타리가 견고하고 든든할수록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입니다 울타리 밖으로 넷팽개쳐진 사람은 그래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누가 문을 열어주고 허락해 주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부모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을 울타리 밖에다 슬그머니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못합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걸요 다시 들어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지를 사로잡아 포박하여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된 책임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과 축복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울타리를 다 없앴느냐 이제 십자가 은혜로 나머지는 다 없앴느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자식이 커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허심탄회하게 인생 얘기할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제 자유롭게 인생 얘기를 할 때가 됐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안달 먹달 했는지 몰라 왜 공부 안 했느냐고 그렇게 너에게 마음이 상하게 하고 눈물이 나게 하고 네 생활 습관 이렇게 다 크니까 다 잘하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천만에요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양말 벗어놓는 법 모르고 그 다음에 양치질하고 있었지 않게 하고 그거 할 줄 모릅니다 따끔하게 손바닥 맞고 경을 치고 또 눈물이 나더라도 울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관계 남을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는 법을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배우지 않는다면 금방 세상은 무질서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바로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들을 주셔서 그 안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느끼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사귀는 법을 성막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야 하는지를 내 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알려 주십니다 이게 귀찮고 게을러서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 아니요 그는 울타리 안에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래서 완전하게 되는 것과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것에 저희가 방점을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2000년 동안 어떤 다른 책도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할 수 없을 만큼 잘게 잘게 썰었습니다 칼로 썰고 그리고 조사하고 또 어떤 이들은 멸시하고 비방하고 또 아니라고 부정하고 어떤 고전도 또 어떤 현대의 책도 사상도 사람의 이야기도 그렇게 매장 매절 단어 하나마다 수없이 수백 번 번역하면서 거기에다가 어떤 이는 계속해서 독서를 쏟아넣고 그리고 회의주의를 쏟아넣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독선의 생각을 집어넣은 책은 없었습니다 개몽주의 이후에 이 개몽의 사상은 성경을 사람들의 이야기로 격하시키기 위해서 왜 그렇게 부인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을까 싶을 만큼 연구를 지독하게 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뒤집어넣는 자유주의 신학이 한 공헌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사야는 이미 그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드렛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자신의 간증을 붙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율법을 표하겠느냐 다만 완성하려는 것이라 온전히 이루려는 것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말씀들 생각도 하지 않고 다 폐기해버린 것과 같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복원해서 이루시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어디 시편 저 구석에 있는 말씀은 스바냐 어디 저 구석에 있는 말씀 그들에게는 뭐 이런 말씀이 이런 말씀이 그냥 살다 보니까 어떻게 지나간 것 같은 이야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씀을 내가 이루려 함이라 하는 것들을 그의 삶 속에서 600년 전, 700년 전, 5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폐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표현입니다 폐지, 변화를 통한 완성과 폐지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포하고 있습니다 눈높이를 같이 맞추려는 거죠 우리들의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불신앙적인 이 세상에 세속화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눈높이를 한번 맞추려고 그렇게 쓰여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것들은 더 이상 오늘날의 컨텍스트와 삶의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는 거죠 맞지 않으면 어떡하죠? 폐기하는 거죠 내가 안 입는 옷 그거 이거 유행에도 안 맞고 나한테도 안 맞아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죠 의복 수거함에다가 그냥 버려버립니다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버리는 게 폐지입니다 도시 재개발을 위해서 건물을 철거합니다 그럼 어떻게 철거해요? 하나도 거기에 정이 없습니다 가서 그냥 가서 콱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폐지입니다 전혀 없었던 거나 다름없는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율법을 강화한 것 같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 해석을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세부 규정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폐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건 폐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였다면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근거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면 어떻게 우리가 발전되어 왔는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고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의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려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그 아들을 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성물로 주시는지 도대체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 인생은 그것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교육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인으로 살다가 자녀들이 어느 날 컸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거기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살았을까요? 약 110억 명?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지 깨닫게 하고 또 이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지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또 사모하고 또 그 말씀 안에 살아야 하고 이를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우리가 섭취하고 또 순정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순정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정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동의하고 선택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음식을 섭취할 때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순정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먹는 것입니다 기쁘게 먹고 섭취할 때 그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되고 생명의 일부가 됩니다 그때마다 갈등하고 마음속에서 그렇다면 체하게 돼요 음식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체하게 됩니다 생각이 딴 데가 있고 먹다가 우리는 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몸이 기쁘게 그 음식을 순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등하며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체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우리가 순정함이 있어야 되고 거꾸로 먹어도 소화가 되듯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정의 태도로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꺾지도 끄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정하고 그의 길을 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려 하셨습니다 그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 멸시하는 이들,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꾸미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과 함께 서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일곱 가지의 뚜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정하고 암송하고 구약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부정하고 또 멸시하고 혹은 망각에 빠뜨리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를 우리가 피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의 의의보다 우리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우리가 상황이 점점 바뀌면서 이 말씀들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렇게 싸잡아서 통째로 무시하기에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독선적인 종교에 빠져서 에스라와 느헤미아가 약속의 땅에 가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은 실패한 역사이고 모든 말씀은 다 폐기된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안식일에 그 하나님의 주신 목적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명구원의 길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경전은 있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오늘 그 다음 주제들이 있는데 역시 시간상 더 나누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살인과 또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일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혹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 마음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살인이라는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인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살해한 경우도 물론 있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이런 죄를 짓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분노라는 것의 죄의 속성에 대해서 주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분노라는 죄의 속성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미 지옥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가 죄의 속성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분노를 이 죄를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옥불로 인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길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욕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간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의욕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죄에 의해서 이용당할 때 이것은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살인이라는 죄의 결과만 피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이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성품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죄의 분노에 관해서 간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죄의 정욕에 관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지와 같이 구걸하는 자처럼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태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걸 가지고 계시다면 모든 것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이나 양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사리와 이 적개심과 분노를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가짜 정욕들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옷입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잘 안 돼요 안 돼 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이 너희 안에서 타오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마음속에 회의와 늘 번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모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어렵다고 하지 말고 받아서 먹기로 순정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부터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정죄당하면 우리들의 삶은 껍데기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죄는 말씀을 멸시한 죄가 될 겁니다 생활이 힘들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교회를 잘못 만났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받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양식을 주었는데 내가 먹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때가 나고 그러면 어릴 때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다가도 뱉잖아요 불순정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뱉는 행위 그리고 세상이 힘들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과 책망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불순정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말씀에 불순정하지 않기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을 지혜를 주옵소서 순정할 용기를 주옵소서 비가 오고 차가 막히고 가정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몸이 아팠다고 그냥 말씀부터 갖다 팽개쳐요 말씀 갖다 팽개치고 은혜 팽개치고 예배 팽개치고 내 마음에 모든 성품의 노력 다 팽개치고 삶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뭐냐면 초신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난 아직 믿음이 없어서 나는 아직 그게 없으니까 아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귀하고도 복된 날 우리는 초신자를 벗었습니다 이미 학교에 입학하고요 학교에서 교과서 받은 날 우리는 이제 학생인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자녀들이 학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의무에 대해서 저는 몰랐어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아직 적응을 못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야 니들은 이미 학생이야 그러니까 룰을 지켜야 되고 이 삶의 안에 이미 들어왔어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와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내 마음에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말고 순정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주시는 양식대로 먹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내 눈에 지각을 밝혀 주옵소서 말씀의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 주일날 대표기도 와서 기도하고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바로 그 순간 잊어버리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인터뷰할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문에 들어갈 때 네가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응답했는지도 기억하고 있니 너 나와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니 병력은 알고 있으면서 지금 무슨 약 고혈압 약을 무슨 약을 먹는지 의사한테 가면 다 물어보잖아요 지금 무슨 약 드세요? 그것도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약 이름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고 무슨 말씀에 응답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맙시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송 중에 제일 좋은 것은 그거였어요 떠날 때 오늘의 배운 말씀을 잊지를 맙시다 또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배운 말씀을 잊지를 맙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 또 뭐를 보겠습니까? 요즘 트렌드북 무슨 책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진리인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읽어보겠다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니네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너 교회 다닌 것 뿐이잖아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무슬림이었다면 거기에 무슬림 신자가 됐고 네가 힌두교였다면 머리에다가 이거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니네 아버지가 처사였다면 처사 불공의 어머니가 열심히 왔다면 너 불교 신자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예 그 말이 억울했습니다 그래 내가 운명에 맡겨 사는 건가? 그러면 불경에는 뭐라고 써 있는데? 예 유교 경전은 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운명이 아니고 그냥 주어졌으니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보다 귀한 말씀이 없다는 걸 우리가 점차점차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섭취하고 또 오케이 다 모른다고 쳐요 우리가 뭐 신학자야 박사야 목사야 성교사야 오케이 그러나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고 신실해서 주님 앞에 갈 때에 적어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내가 너에게 준 응답이 있잖아 네가 어려울 때 내가 손잡아 일으킨 분명한 간증이 있잖아 그것은 잊어버리고 부인하지 말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구절 양장 같은 인생에서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감격 주셨던 그 순간들을 내가 한순간도 잊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비망록에 그것은 앨범처럼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구글이 해주는 게 뭡니까? 언뜻하면 그날의 추억을 사진을 불러 소환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위스 어디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기 바이얼은 어디에 있었군요 당신의 어느 때 생일 잔치가 이렇게 있었군요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이고 사람 됨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